뱀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했어? 르스윗 씨 야 이 개 개! 무슨 짓 했냐고 난 그냥 그 다음, 널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준 거야. 지옥으로. 지옥으로. 용사님, 용사님, 용사님. 괜찮아요? 용사님, 용사님. 제발, 제발. 정신 차려. 형, 제발! 용사님, 용사님. 용사님, 용사님. 나와, 나와! 집에서 흉기가 발견됐어. 어? 어? 뭐? 뭐하나? 유시열 경장. 삼경동 반지하 살인사건 용의자로. 첩보한다. 자가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무슨 소리야? 야 이제야 빠져. 가만있어. 뭐야. 오케이. 네 말이 맞았어.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ancestor. 자 이렇게. 그렇게. Bro? 네 그게 heiß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